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물, 에너지, 환경 분야 플랜트 전문 제조, 종합건설업 웰크로난택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100%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14%, 비용의 증가율은 14%입니다. 매출은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로 보입니다.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0.2%, 단기순이익률은 마이너스 1.9%로 손실기업입니다. 이익률은 낮지만 이익률의 편차는 다소 규칙적인 편입니다. 비용은 주로 원재료이며 그 외 급여, 지급수수료의 비중이 높습니다. 10년 룩의 자본적 지출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룩의 단기순 손실은 마이너스 416억원이며 같은 기간 유무형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285억원입니다. 유형 자산은 주로 토지와 건물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장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 부채 비율은 137%로 많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133%로 다소 적은 수준입니다. 자산은 주로 매출채권이며 부채는 매입채무입니다. 차익금은 확인되지 않으며 재무구조는 보통 수준입니다. 10년 룩의 주주환원율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룩의 단기순 손실을 기록하는 중이며 지난 10년간 배당 이래 자사주매입 1회 총 20억원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웰크로 난택이었습니다.